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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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집이 있습니다. 달구에서는 오늘 낮 1시 고등학교별로 예비 소집을 하고 수능에 응시하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수험표를 배부하고 주의사항을 알려줍니다. 수험생들은 수험표에 자신의 선택 영역과 시험 장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수능일인 내일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전자사전 등 반입금지 물품은 갖고만 있어도 부정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입실에 앞서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달구시 교육청이 내일 오후 7시 반부터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과 동성로 일대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선더 캠페인을 벌입니다. 학교 생활지도 부장교사와 장학사, 학부모 연합회, 경찰 등 300여 명은 시내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돌며 청소년들이 일탈 행동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지난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멸종위기 1급인 여우 23마리를 소백산 국립공원 일대에 방사했습니다. 영주 증식시설에서 올해 태어난 새끼 17마리와 부모 6마리 등 가족 단위로 국립공원 공단은 이들의 자연스러운 개체군 형성 과정을 무인 센서 카메라를 통해 관찰하고 있습니다. 2012년 여우 복원 사업을 시작한 국립공원 공단은 2020년 까지 소백산 인근에 여우 50마리 이상이 서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MBC 930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C 뉴스 고맙습니다.